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개소 1주년을 맞은 기념행사가 구로구민회관 백악당에서 열렸습니다. 구로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염식 건강박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이 구로구민회관 백악당에서 열렸습니다.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문학의 집 구로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구로구청 강당에서 양성평등주간 한마당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 발로 뛰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더 큰 복지를 약속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개소 1주년을 맞은 기념행사가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우리 동네 주무관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가해 1, 2부로 이어졌습니다. 1부에서는 건강과 복지, 마을공동체 등 각 부문의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성구청장의 비전 선포와 축사, 신규 직원들의 축하 공연도 진행됐는데요. 2부에서는 찻동 성공의 열쇠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구민들을 위해 각 동에서 저염식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양교육과 건강상담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염식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과 당뇨교실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질환 예방과 관리 방법, 영양관리, 운동관리 등의 수업 후 저염조리 시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관을 깨끗이 하는 요리와 단호박 견과 브로콜리 볶음, 비트과일 주스 등을 만들었는데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성인기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5일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이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괴와 성폭력 등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인형극으로 마련됐는데요. 주인공인 도도가 어린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옆집 아저씨의 꿰매에 빠지는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벗어난다는 내용으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구성됐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문학의 집 구로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문학의 집 구로는 주 6회 다양한 문학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필 창작과 인물 삼국지, 시창작과 소설 창작, 신앙송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여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성별과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수강료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강 회원에게는 각 부문별 등단 기회가 부여되고 등단시 본협회의 회원 가입 자격도 함께 부여됩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양라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부로구청 강당에서 양성평등 주간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방암환으로 구성된 유자밴드와 퓨전 난타동아리 드림탭 등의 공연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어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수여식과 대한민국 1% 명강사 심윤섭 대표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렸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협조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부르릉 부스와 여성폭력예방부스, 유방암 자가검진 교실도 운영됐습니다. 구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과 캠페인을 통해 남성, 여성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라는 성평등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TBS와 함께 2018학년도 대입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어지는데요.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1부와 2부로 나눠 열립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별도 접수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860-30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빌려주는 생활공구대여소가 전동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생활공구대여소는 올해 부청과 동주민센터, 천황역 버들마을 활력소 등으로 추가 설치됐는데요. 기존 구로구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누구나 대여할 수 있게 대여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860-3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해밀공부방을 운영합니다. 해밀공부방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대학생 멘토의 1대1 교육으로 진행되는데요. 구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해밀교육실에서 주 1, 2회 무료로 열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화 863-13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취업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